1층 카누리움이라는 대박이고요. 어? 진짜 캡슐을 주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이색에다가. 이야, 여기 포토존 대박입니다. 이야, 이런 데를 해놨네. 아, 여러분 요즘은 이런 게 많습니다. 카나하우스입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도 카나하우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즘은 이런 빛들을 너무 많이 해. 저희들도 리플렛 하나씩 받으시고 지하로 앉아 누워드릴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저희들 지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 카나하우스. 지하로 세 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하로 먼저 가랍니다. 이야, 여기 와서 체험을 되게 많이 하네.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오시면 카누리움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 야, 이게 뭐야? 이야, 이런 데가 있어. 지하 1층 카누리움이라는 공간이고요. 아무거나 열면 다 있는 건가요? 아니네. 아이고. 네,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뭔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사고를 쳤어요. 아이고, 공유를 떨어뜨렸네요. 공유가 어디서 떨어지지? 아, 네. 죄송합니다. 야, 이런 데 카누 히스토리랍니다. 오, 그쵸. 저도 맨날 점심마다 카누 먹습니다. 이야, 이런 히스토리. 그쵸.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제가 한 가장 작은 카페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야, 이거 제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노란 색깔. 이야, 이런 게 있구나. 12년 됐습니다. 12년, 카누가. 와. 오, 이제 캡슐 나왔죠. 카누에서 이제 캡슐이 나왔습니다. 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사무실에. 오. 자, 이번에 또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오, 계단 주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서 원하는 카드를 골라보래요. 저는 캡슐 중에 어, 워터폴을 해보겠습니다. 12번. 오. 자, 카드를 골라서 앞쪽으로 오랍니다. 오, 계단 조심하세요. 아, 여기서 캡슐 주는 건가? 오, 이런 거 예쁘다. 네, 캡슐을 주네요. 어, 진짜 캡슐을 주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희 2층으로 올라가시면. 오, 이거 쉬움을 해볼 수 있답니다. 오, 그렇구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로. 자, 이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다시 2층. 오피스 라이프. 역시 산무실에는 카누라는 얘기죠. 와, 이게 뭐야? 이야, 장난 아닌데. 이야. 도와드릴게요. 오, 여기. 힘에 맞춰서 직접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개에다가. 네, 넣습니다. 받을 수 있는 파트 닫아주시고요. 오, 신기하다. 오, 아까 받은 거를 즉석에서 내려주시네요. 이야.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면 이건 에스프레소, 핫, 아이스, 청소 및 클리닉, 아니, 청소 및 온수 기능입니다. 아우. 자, 농도 조절 가능하고요. 농도 조절도. 오, 이렇게 추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카누 머신은 또 처음 보네. 그래서 한 곳에선 물이 나와서 맛이 깔끔하고 참결합니다. 어우, 네. 트라이앵글 탭핑 기술이라고 해서 항상 균일하게 주추를 하기 때문에 오.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야. 자, 또 이렇게. 아, 커피를 한 잔 또 그냥 주시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 나오셔서 체험 행사하십시오. 안 하면 서랍니다. 자, 여기 카누 너무 좋네요. 요즘 이런 팝옵스터 진짜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공짜로 커피도 즐기고. 자, 여러분 계속 위로 뭐가 또 있습니다. 또 올라가 볼게요. 어, 여기는 홈 라이프 위드 카누랍니다. 오, 가정을 이렇게 꾸며놓은 건가? 안녕하세요. 어? 어디로 갔지? 이야, 이런 식으로. 오, 여기도 멋있고. 이런 느낌으로. 오, 가정집 느낌으로 해놨네, 여기는. 이야. 오, 이렇게 공유 엽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 왔던. 여기 와서 직접 찍은 거구나. 오, 그쵸? 이런 것도 있고. 이야, 여기 포토존 대박입니다. 오. 오, 엄청 화려하다. 이야. 이게 5월 21일까지라는데. 자, 이런 텔레비전에 이렇게 공유 나오는 모습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자, 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이번에는 시티 라이프 위드 카누랍니다. 오, 또 이런 데가 있네요. 오, 여기 뭐 이렇게 어두워. 안녕하세요. 오, 여기는 엄청 좋습니다. 스프레스 머신 호환되는 카누 캡슐, 시음에 보시는 곳이고요. 네. 시음 원하시면 자리 정하셔서 베니랑 캡슐 고르신 다음에 한쪽 에스콘을 보내주세요. 아, 네. 근데 한 잔 마셔서 여기만 이렇게 왔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네. 네, 어우, 여러분 여기 너무 멋지게 잘해놨어요, 인테리어를. 이야, 멋지다 이런 거.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잘해놨다, 그래서. 이건 뭐야, 아령인가? 아령처럼 돼 있는데. 전등이군요. 이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밖에도 보이고. 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로고 한 번 로출. 카누. 자, 또 위에도 있나봐요. 오, 이게 계속 있어, 어떻게 된 게. 자, 여기는 또 뭡니까. 가든 라이프 위드 카누. 이야, 여기 로프탑인데. 이쪽에도 뭔가가 있습니다. 우와, 뭐야 여기. 이야, 이런 데를 해놨네. 이야, 여러분 여기 뭡니까. 대박입니다, 여기. 다 보여, 다 보여. 이야, 이런 로프탑을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카누입니다. 이야. 와, 여기 성수동굴 다 보이네. 이야. 자, 이런 데 오시면은 루프탑 카페 오려면은. 아, 돈이 얼마입니까. 전망도 너무 좋고. 어, 근데 이런 뭐 게임하는 것도 있네. 이렇게 캡슐, 빈 캡슐을 활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막 꼽는 것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데다가. 꼽는 건가 봅니다. 언니 올라오랍니다. 오, 이렇게 해서 컵을 드로잉하는 것도 있네. 글라스 펜컵이랍니다. 어. 이야, 여기는 진짜 보면 볼수록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우. 역시 자꾸 나와야지. 이런 데 좋은 데도 오지. 아, 집에만 계시면은 이런 데 절대 못 옵니다, 여러분. 이야, 5월 21일까지. 이야. 여러분, 의문의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제티안 박스가 여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아, 이거 보시면 진짜 사이버틱하지 않습니까? 카노? 아, 뒤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야, 카노. 카노입니다. 찌빵절. if then 스 arise year we Yeah 감사합니다.